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두류동 이월드 주차장 인근에 있는 투룸인데요.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면 신발장을 넘어서 통로 공간을 지나서 여기 거실 겸 주방 공간이구요. 주방 공간은 저쪽 통로에 이어져 있습니다. 안은 편이 현관 오른쪽이 방이구요. 왼쪽 주방 공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깨끗한 싱크대와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나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 공간에서 더 들어가면 이렇게 문으로 구분된 세탁실이 있구요. 다시 거실 공간으로 돌아가서 창이 이중창으로 크게 나있구요. 그 다음에 여기 현관 기준으로 왼쪽 안방입니다. 도배 및 장판의 상태가 최근에 이로 교체가 되어서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안방에도 이중창으로 창이 크게 나있어서 채광 및 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방은 보증금 천에 월세 60 이렇게 나와있는 투룸이구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Soft